우와, 이거 너무 신기하다 가보고 싶어 네, 궁금해요, 궁금해 그렇지, 나도 궁금해 우와... 응? 저 집 좀 보세요, 저 집 우와... 저기까지 어떻게 가? 여기 내려서 이렇게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우와... 나가셨어, 배가 없어, 외출하셨나 봐 응, 응 너무 좋다, 진짜 좋다 근데 이런 데가 운수 있어서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어 사방이 망망대 해니 산해배포가 그지없이 뻗어가는구나 난 강이 체질이야 바다가 체질이어야 되는데 바다로 가나? 여기는 배가 좀 있다 저기도 펜션 같아요, 그런데 오... 우와, 잘 해놓으셨네 아니, 이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? 우리 둘이 돈 모아서 하나 지워놓을래?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, 형들이랑 우리 뭐 하나 해놓을래? 일본에 집 사놓을래? 맞아, 맞아, 맞아 미국에 집 사놓을래? 한국에도 집이 없어요! 내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거기 부동산 보고 전화해 엄마한테 엄마, 나 여기 너무 사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 내 스타일이야 야, 한국에서나 집 사 어? 여기인가 본데요? 선생님, 지금 가시는데 마을이 몇 가구나 있어요? 어, 전체... 전체 다 한... 45가구? 와... 고맙습니다